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는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정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월 11일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기원하는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이에 지체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이들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24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지난 11일 HW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자리에는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실천하는 전국지체장애인 지도자, 단체, 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협회가 제정한 지체장애인 날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자랑스러운 지체장애인 대상회는 박성호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상회는 지체장애인의 인권 확보와 권리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상곡인권상, 지도자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공로자들의 수상이 장애인 차별에 저항하고 잘못된 사회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빛이 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교사나